안녕하세요. 잘 주무셨나요? 어제 저녁부터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오늘 정초기도 해양길인데 신도분들이 잘 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주지스님께서 포크레인으로 지금 길에 눈을 치우러 가셨거든요. 주지스님께서 포크레인으로 돌아올게요. 주지스님께서 포크레인으로 돌아올게요. 주지스님께서 포크레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 밥을 먹어요. 저리 빛내는 밤에 밤에 그런 목소리, 나주막한 목소리 딱 들으면 밤에 잠 못 자게? 농경문화가 옛날 배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다 익은 거예요? 알아먹는 거잖아, 이거. 우리 대한민국 전국 국민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원하기 때문에 주지스님 커피? 농경청 했어요. 아무기도 조금 생긴 요즘 넘는 맛의 은이로에 그릇을 stakeholders внутрен니 quis乱 문 blame 주지스사 보단 교ños 어이구 미니야 미니야 돼라 제발 응 오이구리 쵸비야 들어가 문이야 문이야 자? 자니?